미아가 먹고 남긴 거예요. 처참하죠? 아니 미아 엄마가 많이 수습한 거야. 옆에가 수습한 잔해를 보라고? 산산주국 라인은 케이크 포장인데. 원래 생일상은 나눠 먹는 건데 재이랑 미아가 겸상을 하지를 못하니까. 어르신 그래도 가족인데 생일상 나눠 먹어야 되겠지? 심기 불편해? 우리 재이는 항상 심기가 불편하잖아. 강제 미아 생일상 축하자. 심지어 시간차야. 미아는 각오 없는 미아의 생일상. 재이가 먹어 원래 이거 미아 멍통이야. 이게 맞나? 고구마 이런 걸로 만든 거예요. 우리 재이가 고구마 좋아하잖아. 마음에 안 들어? 재이야 잘 먹고 이래야지. 이 PPL이 들어오지. 무슨 당이라 그랬지? 고구마 당은 아닐까? 망고 당이었나? 망고 당. 우리 재이랑 닮았을 수도 있어. 우리 재이가 여기서 맛있게 먹어줘야 망고 당 사장님이 기뻐가지고 다음에 더 맛있는 걸 해줄 수도 있잖아. 지금 엄마한테 그래서 나를 여기 왜 데려왔다고? 라고 물어보는 보스 오른팔 같아. 왜 보스가 아니고 보스 오른팔이냐면은 보스는 귀찮으니까 오른팔을 한 거야, 재이가. 쨍! 얼마 전에 먹었는데 응, 맛을 살짝 봤어. 아는 맛이야. 맛있는 거야. 응. 우리 다 공개 났다. 재이도 미화 생일 축하해주니까 고마워. 음식은 나눠 먹어야지. 왠지 이것만 먹고 간다고 할 것 같은데. 근데 다복은 돈 아빠가 들고 있어요. 제가 이러고 삽니다. 그래도 멜론이 재이 입맛에 맞아. 다행이야. 케이크 너무 차갑지 않았을까? 그랬을지도. 지진은 먹을 만큼 다 먹은 걸로. 재이도 미화 생일 축하해주도 고마워. 성함.